안녕하세요. 닥터토마토 입니다. 오늘은 시애틀 유진이의 자폐정복기 세 번째 시간이에요. 4주차 리뷰입니다. 4주차 리뷰. 이게 아기를 한 번도 본 적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몇 개지 인터뷰에 대한 약속을 했는데 2주에 한 번씩 인터뷰를 하기로 했어요. 인터뷰가 아니죠. 영상을 갖다가 아이의 변화 상황을 갖다가 아빠가 올리면 그 변화 영상을 보고 제가 리뷰 영상 갖다가 올리는 방식으로 같이 코옥을 갖다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왜 2주에 한 번씩 올리냐 하면 이게 초반에는 2주에 한 번씩 올리다가 나중에 한 달에 한 번을 하면 초반에 변화가 급격하게 나타나요. 초반에 아이들이 눈 맞춤이 좋아지는데 일주일이 잘 안 걸립니다. 보통 좋아지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한 2주 정도면 치료 속도가 정상적으로 올라가는 애들은 눈 맞춤이 굉장히 길게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한 또 4주차 정도 되면 한 달 이내에 아이가 눈 맞춤에 이어서 연속적으로 행동 모방을 한다든지 사람을 갖다가 바라보면서 사람하고 관심을 갖다가 표시하는 이런 변화가 초기에 한 달 이내에 거의 급격하게 나타납니다. 10명 중 한 9명 정도의 아이들이 그런 변화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이런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초기에 그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알러지 반응 검사를 해서 추가적인 치료가 들어가야 되는 애들인데 거의 119원 초기에 그 정도 속도로 빠르게 호전 반응을 보입니다. 유진이도 지금 현재 2주 단위로 영상이 올라오고 오늘 4주차 영상인데 4주차까지 변화 영상인데 굉장히 의미 있게 일반적인 변화 속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오늘 그 영상들을 보도록 할게요. 여기 2주차 영상이 있고 여기 4주차 영상인데 4주차 영상 볼게요. 제가 중요한 부분을 갖다가 엄마가 기록해 놓은 것들과 시간을 정해놨어요. I everyone 하고 그랬는데 55초 부분에서 55초, 55초, 55초 그죠? 55초니까 이 정도 해서 볼까요? 이게 이제 이렇게 놨죠? 아이가 원하는 걸 갖다가 갖고 싶은 것하고 원하는 걸 갖다가 관찰할 수 있게 됐다. 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여기 영상이 되게 의미 있어요. 표정하고 한번 보세요. 엄마가 뭘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시멜로우가 그런 거죠? 이게 달라고 그러니깐 애가 그 흉내를 낸다고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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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죠? 엄마가 행동을 모방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애가 엄마가 주시하잖아요. 눈치 보면서 해도 엄마가 가져가니까 뺐죠? 뺐으면서 엄마가 눈치를 봅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들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애기가 이제 눈맞춤이 올라온다는 것은 단지 눈을 아이컨택을 단순하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눈맞춤을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비로소 사람을 중심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전까지는 사문을 중심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사람이 안중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한 공간에 있었을 뿐이지 사람하고 상호작용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눈 맞춤을 한다는 건 비로소 사람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지금 마시메로 같은 과자를 들고 앉아있는 상황에서 엄마가 뭘 해달라고 이걸 달라고 표시를 하니까 엄마를 관찰하잖아요. 엄마를 관찰하면서 엄마의 행동들을 갖다 모방을 하잖아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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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단순 모방인지 의사소통을 갖다가 모방을 위한 모방인지 의사가 상황을 갖다가 잘 이해 못해서 모르겠지만 엄마의 행동을 모방을 합니다. 즉 그 상황에서 엄마를 갖다 주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관찰을 하죠. 자기가 갖고 싶은 거 엄마가 허락도 안 받고 가져가니까 그걸 다시 이렇게 뺏고 이렇게 하면서 엄마의 눈치를 보죠. 이게 제가 봤던 것들은 뭐냐면 자기가 갖고 싶은 물건을 갖다가 계속 소지하려고 하는 자기의 행동을 갖다 엄마한테서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계속 엄마를 보고 있으라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엄마를 갖다가 살피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애기가 과자하고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과자를 지키기 위해서 엄마하고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눈 맞춤만 만들어진 게 아니라 눈 맞춤에 이어서 사람을 중심으로 상황을 관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굉장히 이 아이가 어느 정도로 좋아졌구나를 갖다가 이해할 수 있는 영상이었어요. 그 다음에 애니멀 카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요것도 이제 애들이 좋아지면서 그림도 사람에 대한 그림이냐 사물에 대한 그림 이런 덜로 관심이 점점점점 옮겨갑니다. 자 그렇게 하고 제가 또 정해놓은 게 여기가 나요. 아빠가 지금 정해놓은 거에도 굉장히 의미 있는 게 1분 38초 정도에 보면 제가 기록이 나겠네요. 이거 보세요. 아이콘택 타임과 프리퀸시가 인크리스했다. 그러니까 이거죠. 눈 맞춤의 횟수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 이거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할 때 계속 이런 얘기예요. 눈 맞춤이 제일 중요하다. 눈 맞춤이 제일 중요하다. 눈 맞춤의 질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지에 따라 이 아이가 치료가 되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제가 면역치료에서 성공하지 않은 다른 데서 치료하다 온 애들 보면 아무리 기능이 좋다 하더라도 그건 A,B,A고 뭐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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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들이 유행 따라 하는 엄청난 치료들이 있는데 그 모든 치료에서 애들이 아무리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이 눈 맞춤 한대요라고 해도 제가 봤을 땐 일반인 수준의 눈 맞춤을 하는 애들은 거의 없어요. 일반인 수준의 눈 맞춤 하는 거의 없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저한테 보는 중에. 이거는 치료가 된다는 건 일반 아동과 거의 같은 수준의 눈 맞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게 치료에 성공한다면 아이의 눈 맞춤은 첫 주차 좋아지고 두 주차 좋아진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3주차는 더 좋아져야 됩니다. 4주차는 더 좋아져야 됩니다. 계속 계속 계속해서 눈 맞춤의 질과 수준이 올라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는 굉장히 정상 발달로 갈 수 있는 희망을 보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눈 맞춤이 올라가다 떨어진다 올라가다 떨어진다 정체가 된다 이러면 치료가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능은 좋아질 수 있지만 자폐를 벗어나기는 어려워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게 4주차 영상인데 아빠 엄마가 관찰한 결과 써놨어요. 눈 맞춤의 시간과 빈도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건 뭐냐 자폐를 벗어나고 있는 발전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변화예요. 제일 중요한 변화 이후로도 아이가 관찰할 때 눈 맞춤의 질이 계속 좋아져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아이가 여러 가지 얘기를 기록을 해놓으셨는데 되게 중요한 걸 쭉 뺄게요. 여기는 보시면 기회가 됩니다. 근데 이제 4분 정도가 4분 정도에서 제가 재미난 것들로 써놨네요. 이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영상이에요. 앞에 이제 언어시도하는 영상도 있고 그리고 놀이 참여도 증가했다라는 것도 엄마 기록했는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고 싶은 영상은 이거예요. 엄마가 이제 아이가 감각놀이를 해주는 거예요. 아마 이게 지금 저희 선생님들이 준 과제를 갖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감각놀이 과제를 갖다가 하면서 그 도구를 이용해서 아이한테 신체 마사지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 영상을 보면서 애 눈을 보세요. 눈빛을 보면 애가 계속 웃죠. 표정이 좋죠. 그러면서 엄마를 계속 주시하고 있잖아요. 엄마가 아이를 마사지하는 그 시간 동안 애가 멍때리고 있는 게 아니라 엄마가 한 행동을 끄짐없이 주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엄마가 어떠라고 말을 할 때 아이가 그걸 따라하기도 해요. 따라한다면 이게 그 아이가 긴 시간이죠. 어찌 보면 마사지가 이루어지는 긴 시간 동안 아이가 정확하게 상호작용에 참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표정도 하면서 엄마하고의 교감을 굉장히 길고 강하게 유지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이가 엄마를 계속 주시를 하기 시작하니까 눈 맞춤을 넘어서 엄마가 하는 행동을 주시하면서 엄마의 감정상태의 교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기뻐하는 느낌을 얘가 이제 공감을 하잖아요. 같이 같은 감정상태를 누리고 있잖아요. 지금 보여주는 저런 행동이 계속 반복이 되고 누적될 때 싫은 자폐를 벗어나고 있는 거고 애기 행동은 굉장히 좋죠. 그다음에 이게 또 5분 40초에서 제가 영상을 또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것도 중간에 이제 애가 말 흉내내는 거나 언어 모방하는 거 같은 영상도 있습니다. 그런 거 한번 보세요. 그리고 아이가 능동적으로 엄마한테 의사 표현하는 것도 장면이 있어요. 지금 엄마가 기록을 해 놓으신 건 이거예요. 이거 이거. 자 라이트 유스포도 있으니까 장난감을 갖다가 자기 용도에 맞게 가지고 놀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이가 지금 여기서 기차 놀이 하는 것까지 생기지 않는데 이게 토마스 기차 놀이 하는 레일일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가 저걸 놓고 기차 놀이를 하고 논다면 저거는 역할 놀이를 갖다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장난감을 갖다가 이전까지는 감각 처리의 도구로만 삼지 이 아이가 그 장난감을 역할에 맞게 갖고 놀지 못했던 거죠. 근데 이제 장난감 갖다가 그 역할에 맞게 가지고 놀기 시작했다는 거는 초보적인 상상놀이 시작했다는 의미예요. 이거는 급격하게 4주 사이에 이게 훅 점표를 해서 발달 간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좀 여러분들한테 또 같이 공유하고 싶은 지식은 어떤 거냐면 공유하고 싶은 지식은 이게 애기가 되게 의미 있는 영상이에요. 이게 어떤 거냐면 애기가 장난감 갖다 이렇게 해 가지고 놀 수 있게 표현을 갖다가 한 달 이내 쭉 이루어졌다는 거는 유진이가 무바라 자폐고 무바라 자폐로 퇴행도 상당히 조기했는데 이때 문제가 되는 거는 인지가 손상이 되냐 안 되냐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감각적인 회복은 나이를 늦게 치료한 애들도 하게 돼요. 눈맞춤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그렇게 회복시키고요. 사람한테 친화력을 갖고 언어를 이용해서 주고받는 이런 것까지 만드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데 그 회복시점에 이 아이가 인지가 유지가 되고 있느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지가 유지되고 있지 않더라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상당히 벗어났다 하더라도 학습장애나 지적장애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정상생활로 돌아 올라오기는 굉장히 어려운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지가 유지가 되고 있다면 이 아이들이 감각적 회복은 저희하고 치료하면서 회복을 한 다음에 인지가 유지되고 있다면 당연히 정상생활로 갈 수 있는 거죠. 유지니가 이제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 역시 굉장히 고민이 많고 이후에 치료가 된 다음에 한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어느 정도 평가를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보면 얘가 되게 빠르게 장난감 가지고 노는 게 급격하게 올라오는 걸로 봐서는 인지 상태가 나쁘지 않은 것 같다. 나이가 무발화 자폐가 40개월이 넘어가면 지능이 조금 문제가 생긴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학습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유지니가 지금 빠르게 기차 놀이나 장난감 가지고 레일 연결하는 거나 이런 거 놀이하는 거 보면 얘가 인지가 보존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대되는 바가 있습니다. 좀 더 장시간 치료할 거니까 아이를 지켜보고 같이 계속 의논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6분 29초에서 또 굉장히 의미 있는 것들이 있어요. 6분 29초 정도에 보면 이제 지시수행에 대해서 나옵니다. 지시수행에 대해서 내려오세요. 그러고 엄마가 얘기하니까 애가 펄쩍 하고 내려오네요. 엄마가 내려오세요. 그러니까 펄쩍 하고 내려와요. 그러니까 지시수행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주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정말 일어나긴 한다. 날 믿어달라. 날 믿어라. 이러고 엄마 아빠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믿기 힘든 정도의 이야기인 거겠죠. 아이가 엄마 아빠의 지시를 바로바로 수행하는 거. 이게 지시수행이 제가 이루어 놓은 자폐스펙트럼 장애를 벗어날 때 거쳐야 될 6가지 발달 단계라는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을 찾아보면 처음에 눈 맞춤 단계 제가 간략하게 만든 건데 두 번째 단계가 모방 발전 단계에요. 모방 단계고 세 번째가 지시수행 단계입니다. 즉 지시수행이 그냥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사회적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눈 맞추면 아주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아이들이 자연스러운 모방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 모방이 쌓이면서 자기의 엄마 아빠가 지시하는 수행의 의미를 안 다음에 누적되면서 행동 모방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지시수행이 이루어집니다. 지시수행이 즉각 즉각 항상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상당히 세 번째 발전 단계까지 진입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유진이가 거기까지 단계까지 진입했다고 보기 어려워요. 지금 이 두 번째 단계가 되게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시수행이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지시수행이 이루어진다는 건 되게 중요하죠. 어떤 의미냐면 지시수행이 이루어진다는 건 엄마가 하는 이야기가 이제 들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엄마가 하는 이야기의 의미가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지시수행이 하기가 어려웠던 게 그 이야기가 들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들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의 의미를 알기 어렵겠죠. 물론 지시수행이 ABA를 할 때 강아지를 쓰면서 계속 반복했으면 영혼을 싫지 않은 채 그냥 애들이 할 수는 있어요. 눈 맞추면 잘 불안전한데도 지시수행이 이루어지는 아이가 있는데 자연스러운 지시수행이라는 거는 대개 엄마하고의 인터렉션이 상호작용이 상당히 누적된 다음에 자연스럽게 정착이 되는 지시수행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7분 38초 정도 됐을 때에 또 의미 있는 영상이 나오네요. 나온다고 제가 기록을 하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7분 38초. 아 이거예요. 7분 38초에 주의집중력이 굉장히 그레이트하게 인프로 개선되고 있다고 기록을 냈어요. 아이가 주의집중력이 굉장히 개선되고 있는데 눈 맞춤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져 있다는 거예요. 눈 맞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유지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아이가 스스로 보고 스스로 느끼면서 자기의 방식으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전에 이런 치료를 하기 이전에는 거의 상상도 없던 변화가 나타났다 라고 얘기를 써놨어요. 그러면서 요약을 해놓으셨네요. 마지막에 아이가 나타나는 변화 4주차 변화를 요약을 해놨어요. 요약 변화를 갖다가 멈춰놓고 보도록 할게요. 여기 나왔어요. 감정적인 교류가 굉장히 증가했고 눈 맞춤은 2플러스를 했어요. 급증가했다. 요거 네임 리스폰스니까 호명 반응이에요. 요거 좀 이때 이게 마이너스 드라그가 됐대요. 2주차 보고에서는 호명 반응이 생겼다 그랬는데 호명 반응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거 아주 흔하게 관찰되는데 요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주의집중력이 늘었고 안면 표정이 굉장히 풍부해졌고 근데 공격적인 행동들은 오히려 없어졌고 그 다음에 의미 없이 비실비실 그냥 멍때리면서 웃는 것도 거의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참여도도 증가했다. 굉장히 좋아지는 걸 갖다가 여기 취약을 해놨죠. 근데 호명 반응은 오히려 약해졌습니다. 2주차보다 4주차 되니까 호명 반응이 더 약해졌습니다. 이거 저하고 치료하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 이런 반응이 나와요. 다음에 제가 기회가 나면 호명 반응하고 눈 맞춤에 비교를 해드릴 텐데 오늘 그냥 간략하게만 언급해드릴 거예요. 호명 반응은 어느 단계에서 만들어지냐면 지금 앞에서 제가 6가지 발달 단계 때 처음에 눈 맞춤 단계 2번 모방 발달 단계 3번 지시 수행 발달 단계라고 했죠. 호명 반응이 안정되는 거는 지시 수행 단계예요. 이쯤에서 호명이라는 것도 지시의 다른 표현이에요. 내가 이름을 부러질 때 넌 나한테 대답을 해야 돼. 즉 뭐냐면 호명 반응이라는 거는 본능적 반응체계가 아닙니다. 엄마가 불 이름을 부를 때 대답을 해주고 반응을 해주면 반응을 해주면 나한테 이익이 와 아니면 반응을 안 하면 엄마한테 혼나 이러한 경험이 누적이 돼서 아이가 호명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눈 맞춤은 본능적인 거예요. 유전적인 거예요. DNA에 의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눈 맞춤이에요. 뇌의 신경학적인 반응에 의해서요. 눈 맞춤이 저절로 못하면 그거는 뇌 손상을 입증하는 거예요. 하지만 호명 반응이 약하다는 거는 뇌 손상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엄마 아빠하고의 상호작용의 질이 얼마나 누적이 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2주차 때 호명 반응이 이루어졌다가 4주차 때 왜 안 이루어지냐면 이런 거예요. 처음 2주차 때는 호명 반응이 저하고 치료한 애들이 확확 일어나요. 이게 뭐냐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전과 다른 소리예요. 이전에는 가만히 있으면 자동차 소리 들리고 이상한 소리 사물 소리만 들리는데 그런 소리가 확 제거가 되면서 엄마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소리가 들리니까 신기해해서 반응을 바로바로 합니다. 눈 맞춤도 눈이 땡그레져서 보는 건 1,2주차 때 그런 애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오히려 자연스러운 눈 맞춤을 넘어가요. 호명도 그런 거예요. 처음에 소리가 들리니까 와 이게 왜 엄마 소리야 엄마 소리야 이러면서 얘가 소리에 반응을 그냥 그냥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게 익숙해진 거예요. 2주차 3주차 4주차 하면서 또 불러 불러내 소리가 나네 하는 거예요. 가봤자 반응해봤자 재미가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호명은 정확하게 말하면 전에는 들리지 않은 상태에서 호명이 안됐다면 이제 들리는 단계인데 들리고도 모른 척하는 단계로 호명 반응이 감소한 거예요. 저거는 이제 이름을 불렀을 때 대답을 하는 때 보답이 이루어지는 경험이 누적이 되면서 아이가 자연스럽게 호명 반응이 정착이 돼 갈 겁니다. 그래서 이 호명 반응이 감소한 거는 이거는 그저 마이너스 된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고 이건 오티즌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궤도를 보이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무발화 자폐로 조기 퇴행한 유지진이 치료에 대해서 리뷰를 했는데요. 4주차 지금까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제가 아이를 직접 보지 않아서 지금 확원하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치료에 대한 반응 체계나 반응 속도나 성적이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어요. 좋게 나타나고 있어서 조금 기대를 하면서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기록 언급을 해드리고 싶은 게 아기가 앞에 써져 있던데 앞에서 얘가 하는 치료 내용에 대해서 설명에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아 여기 있네요. 이게 지금 하고 있는 클리닉에 대해서 썼는데 저한테 한약을 먹는다는 거 그 다음에 글루텐 카제인 소이 프리 다이어트를 갖다 하고 있다는 거 식욕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 플로우 타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이 세 개만 딱 하고 있네요. 보니까 ABA 제공되는 걸 갖다가 그만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ABA를 갖다가 미국에서 진행이 되면 어떤 무료로 될 수 있어서 상당히 이득이 있는데 아빠의 고민은 갖다 거기 그곳에 가면 저는 이 글루텐 카제인 다이어트를 시키지 않고 여러 가지 강아지로 음식들을 막 주니까 그러면 이 다이어트에 실패할까 라고 생각해서 ABA를 안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저번에 그런 고민을 저한테 이야기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는 순수하게 지금 미국에서 진료를 치료하지만 ABA 없이 비대면 치료로 저희하고 치료만으로 진행하면서 나타난 변화임을 마지막으로 언급하는 걸로 오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